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된 날입니다. 이날 김재규 중정부장은 부하들과 함께 박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했습니다. 그날 삽교천 방조제 중공식에서 돌아온 박정희는 차지철을 시켜서 김재규를 안가로 불렀는데요. 이 자리에서 부마항쟁 등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고 김재규를 질타했습니다. 잠시 나갔다 돌아온 김재규는 모델 신재순이 가수 심수봉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중 차지철과 박정희를 연이어 총으로 쐈습니다. 이후 김재규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하의 명령에 체포되고 보안사령관 전두환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1980년 5월 24일 교수형을 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김재규가 10월 26일 며칠 전에 브로스터 CI 남코리아 지부장을 만났고 그 사건 당일 오후 2시경에도 글라이스틴 주남미 대사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당시 미국은 박정희 정권이 민중으로부터 강력히 배격당하고 심지어 박정희 자신이 핵개발 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김재규와 관련된 미 국무부 비밀 전문들이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이 이 사건의 기획자 조종자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반증입니다. 제국주의 미국이 세계도처에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1960년대부터 약 30년간 대체로 군사정권을 대리정권으로 세워서 파시오 통치로 권력을 유지케 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 속으로는 군사독재 파시오 정권을 조작해내고 그를 통해 자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다가 민심으로부터 정권이 고립되면 가차없이 폭력적으로든 선거를 통해서든 교체해버리고 대리통치를 이어나가게 하죠. 소련 동구가 무너진 199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정권들을 만들어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곧 미국과 남코리아 사이의 본질적 관계에 대한 고찰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끼케야 5년이고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천년만년 영원합니다. 아버지 박정희를 따라 유신통치를 부활시키고 새마을운동을 계승하며 특히 대북적대 정책을 고수하는 한 그 종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남재준 정보원장의 얼굴마다 미니 꼭두각시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 청와대의 진짜 주인은 남재준이고 박근혜는 외무부 장관에 불과하다는 힐란이 왜 나오는가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 남재준도 미국 믿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